고향 무정 이어서 다음 곡은 차라리 꿈이란 것이죠. 참 좋은 꿈을 꾸면 꿈을 꾸기가 싫죠. 근데 꿈을 꾸보면 칼라 꿈을 꾸는 사람도 있고 꿈을 이부까지 꾸는 사람도 있어요. 꿈에도 그런 우리 국악위노 이런 게 있죠. 왜 꿈속에 나타난 님이 왔는데 왜 나를 깨워주지 않았느냐 왜 나를 깨워서 그 님을 만날 텐데 꿈속에서 나를 깨우는 것이죠. 그 참 얼마나 님을 그리시면 꿈속에서 차라리 나를 깨우지 않고 그러한 이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견디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꿈이란 좋습니다. 깨지 않겠죠? 들어가죠. 꿈에 대한 수술이 불교를 꾸는 사람도 있고 그리 Excuse me, 주변을 깨우는 사람도 있고 그 잊어라가 정의하고, 넘를 할 수 없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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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